그 수급을 이용해서 단타 매매하는 건 어떤 건가요? 네, 수급.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과 외국인. 실제로 장 중에 기관과 외국인의 흐름을 보면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종목이 상승하고 있을 때 그냥 상승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돈이 많은 기관과 외국인이 사고 있는 걸 확인한다면 제가 거기에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얻는 것처럼 훨씬 더 마음이 편하겠죠. 그래서 장 중에 기관과 외국인이 사고 있는 걸 포착해서 거기에 같이 우리도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얻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수급 매매를 할 경우에는 사실 마음이 굉장히 편합니다. 납뿐만 아니라 비록 사실 제가 거기 수급 매매 들어간다고 하면 기관 외국인보다는 적게 사잖아요. 기관 외국인도 이렇게 많이 사는데 나 이거 조금 사는데 전혀 문제될 거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편한 그런 매매라고 들 수 있겠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장 중에 이런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을 포착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이게 옛날 말인가 외국인 따라잡기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외국인 따라잡기가 어떻게 보면 수급 매매의 원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 계속 진화하고 발전해서. 그렇죠. 원래는 외국인 따라잡다가 이제는 기관도 따라잡자. 단기 트레이더들은 주식 구분법이 좀 다르다고 책에 쓰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구분을 하시나요? 네. 우선 일반인들은 보통 주식을 구별하면 자본금 크기에 따라서 회사 크기에 따라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로 구별하는데 단타를 하는 사람들은 주식을 구별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세력주와 수급주로 구별하거든요. 우선 수급주는 뭐냐면 이 수급주에서의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구매해요. 즉 외국인과 기관들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매를 하는 종목이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름만 들어도 아는 회사들, 삼성전자, 현대차, LG화 이런 회사들, 그리고 유명한 회사들은 다 외국인 기관들이 매매를 하기 때문에 수급주라고 보셔도 되시고 그게 확실하지 않을 때는 주식 매매 프로그램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매 동향을 확인하실 수 있는 창이 있어요. 거기에 기관과 외국인들이 빼곡하게 수치를 채우고 있으면 수급주입니다. 반대로 세력주는 뭐냐면 기관과 외국인들이 거의 매매를 하지 않는 종목들이에요. 물론 이런 종목에 기관과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도 있어요. 하지만 수급지에 비해서 들어오는 매매 빈도나 수급량이 현저히 적습니다. 이렇게 수급주와 세력주로 구별하는데 대부분의 단타, 트레이더,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세력주를 많이 하시고요. 일부, 극히는 아니고 일부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수급주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세력주를 보통 많이 해야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수급주들보다는 세력주가 등락폭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업투자자분들은 세력주를 매매를 하신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단타 투자에서 좀 중요한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단기 투자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네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우선은 좋은 주식을 사고 팔아야 되고 그리고 좋은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타이밍을 고르는 테크닉 그리고 두 번째로 테크닉을 이용해서 주식을 살 수 있는 투자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돈을 잘 운용할 수 있는 계좌 운용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총괄하는 마인드를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런데 초보일수록 가장 필요한 것은 테크닉이 가장 필요합니다. 우선 테크닉이 있어야 내가 어느 종목을 발굴하고 어느 종목을 발굴하고 그리고 언제 살고 팔 건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초보한테는 테크닉이 가장 필요하고요. 그리고 점점점 단계가 올라갈수록 마인드가 가장 요구가 됩니다. 여기서 가장 어려운 건 뭐예요? 가장 어려운 거. 보통 사람들은 테크닉이 가장 어려울 것 같다고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테크닉이 가장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런 기술적인 분석들 좀 낯설 수 있고 그리고 언제 사고 팔아야 될지 이런 개념 잡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런 개념 잡기 어렵기 때문에 초보자들한테는 테크닉이 가장 어렵고 곳으로 올라갈수록 마인드가 가장 어렵죠. 가장 어렵기 때문에 가장 요구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마인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배워요? 사실 마인드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진짜 진리인데 벌다 보면 챙기더라고요. 아 제가 경험을 해야지만 많이 내가 수익을 내보면서 또 부딪혀 보면서 아 이건 이래서 잘못했구나 하면서 계속 개선해가면서 내가 마인드를 잡힐 수가 있더라고요. 책에 보니까 주지투자에서 기업 실적이 중요하지 않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놀랄만한 말씀 하셨는데 어떤 건가요? 사실 신문에서 이런 뉴스를 많이 보실 거예요. 삼성전자 사상 최대 실적인데 주가는 하락한다. 그래서 개인 곡소리 난다. 이런 뉴스를 많이 보실 건데 이런 걸 저도 예전에 많이 봤기 때문에 저도 그런 한계를 느끼고서 저도 기본적 분석을 포기하고 단타로 넘어온 거거든요.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주가가 상승 안 하는 거예요. 참 저도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참 망망한 거죠. 도대체 실적은 주가는 실적을 따라간다더니 도대체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가 안 가면 나 같은 개인 투자는 뭘 보고 투자를 하란 말이냐. 그렇죠. 그렇죠. 그 당시에 저도 한계를 많이 느꼈었는데 제가 지나고 보니까 주가는 엄밀히 말하면 실적보다는 앞으로의 미래, 미래를 보더라고요. 미래. 미래. 예를 들어서 지금 기업의 실적이 아무리 안 좋아도 아무리 안 좋아도 지금 현재 이 기업이 뭔가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고 앞으로 이 신제품이 시장에서 잘 팔릴 걸로 예상이 되면 주가는 현재의 실적보다는 미래의 꿈을 더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의 꿈, 기대감을 좀 더 중요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주가를 분석할 때 PR, PBR 물론 지금도 그런 걸 많이 쓰는데 작년부터 새로운 말이 나왔어요. PDR이라고 사람들의 꿈, 꿈의 크기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 그래서 PDR, Price Dream Ratio라고 해서 PDR이 또 새롭게 유행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실적도 좋지만 물론 주가도 실적을 따라가는 건 맞지만 꿈, 사람들의 기대를 또 눈여겨보시는 것도 훨씬 더 수익을 내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꿈이나 기대감을 아직 사실 PDR 말씀하셨으면 PDR이 PER이나 PBR처럼 숫자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알 수 있는 힌트나 이런 방법들이 있을까요?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서의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지금 어떤 회사가 뭘 한대요. 뭔가 기대감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가가 안 움직여. 그건 사람들이 기대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이거 별론데? 이거 되겠어? 했는데 주가가 막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건 뭐냐? 사람들의 기대감이 크다는 거죠.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그저께 얘기인데 그저께 얘기인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제 대마초를 합법화하겠다는 뉴스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대마초 얘기는 예전부터 나왔었거든요. 나왔었는데 저는 제가 여태까지 봤던 바로는 그렇게 대마초 관련해서 주가가 많이 움직이지 않아서 저는 이번에도 그렇게 큰 기대가 없겠지라고 해서 저는 사실 그냥 눈여겨보이지 않았었어요. 그냥 뭐 좀 움직이겠지 그냥 그렇게 했는데 그저께 대마초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올랐었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저는 작게 봤지만 다른 사람들의 기대감은 엄청 크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장이 보통 9시부터 3시 반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업을 투자한다고 하면은 한 8시부터 앉아있어가지고 한 3시 반, 4시까지 쭉 앉아있는 걸 생각하는데 그럴 필요 없다. 하루에 2시간만 집중하면 된다라고 하셨더라고요. 2시간만 하면 진짜 되는 거죠? 요새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새 단타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사람들이 분석했던 결과 가장 수익이 잘 나는 시간들을 분석한 거예요. 그런데 분석해봤더니 그 시간이 오전 1시간 9시부터 10시 그리고 오후 2시 반부터 3시 반이 가장 수익률이 높더라. 가장 확률이 높더라.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 시간에만 매매를 하기 시작했고 이게 소문이 나면서 다른 사람들도 이제 매매를 안 하게 될 거예요. 똑같은 매수 타이밍에 들어가도 이 시간대에 수익 날 확률이 훨씬 높다 보니까 아예 다른 시간대는 이제 하지 말자. 이게 관점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요새는 단타를 해도 편해요. 이 시간에만 집중하면 되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오전에만 좀 집중하고 그리고 오후에만 집중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그냥 편하게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단타 전업 투자자라고 해서 하루 종일 막 이렇게 눈 시뻑여지게 해서 보고 앞에 컴퓨터 앞에서 짝짱을 먹으면서 막 이렇게 보고 이런 사람도 물론 있긴 있지만 이런 비율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요새는 편하게 좀 매매하는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2시간만 집중하면 된다. 그렇죠. 9시부터 10시, 2시부터 3시 반. 그렇죠.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우리 이런 말 많잖아요. 물 들어올 때 노 절. 네. 주식 시장에는 하루에 두 번 물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단타 고수가 되기 위한 마인드 컨트롤 방법이 있다고 이제 그 다섯 가지를 말씀하셨더라고요. 어떤 것들인가요? 제가 책에 기록하기로는 제가 세부적으로 나눠서 실력, 실력관리, 그리고 감정관리, 욕심관리, 위험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중관리를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이 다섯 가지를 총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실 비중관리예요. 비중관리로 인해서 다 모든 게 통계가 됩니다. 내가 실력이 없다. 아니면 내가 이 종목에 너무 감정이 들어가 있다. 아니면 내가 좀 욕심이 난다. 이런 생각이 들면 비중을 조금만 들어가시면 돼요. 그런데 반면에 내가 실력 좀 돼. 내가 여기 확신이 좀 생겨. 여기서는 내가 욕심을 좀 내봐도 될 것 같아. 이런 확신이 들 때는 비중을 좀 늘려도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주식 매수 타임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런 거에 따라서 비중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마인드 관리가 중요한데 이 마인드 관리의 실천은 뭐냐? 비중으로 조절한다. 돈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시다면서요. 내가 평소에 천만 원 살 건데 좀 불안해. 시장이 좀 불안하다 싶으면 천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만 사보자. 여기 좀 애매하다 하면 그냥 100만 원만 사볼까? 이런 식으로 이어서 비중으로 이 마인드 관리를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작가님은 제일 처음에 단타 시작하셨을 때 얼마나 시작하셨어요? 저는 처음에 시작했을 때 100만 원 가기 싶었고요. 100만 원 가고. 잘 되면 좋지만 100% 다 모든 사람들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어떤 무얼 하든지 간에 다 실패하는 사람도 있는데 실패에 대비해서 처음에는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주식이라는 게 정말 재미있는 게 뭐냐면 원금은 중요하지 않아요. 원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비록 100만 원으로 시작할지라도 원금이 작아도요. 내가 하루에 1%만 꾸준히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에 1%만 꾸준히 번다면 오늘 내가 만 원 벌었죠. 다음날 또 만 원에서 2만 원 벌었죠. 이게 1%만 확실히 벌 수 있다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 원금을 천만 원으로 늘려야 되겠다. 그렇죠. 왜냐? 내가 확실히 벌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원래 하루에 만 원 벌는 거에서 하루에 10만 원 버는 거에요. 근데 내가 천만 원 하다가 또 똑같이 잃지 않고 매일같이 1%씩 번다. 그럼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원금 1억 원으로 늘려야 되겠다. 왜냐? 원금 1억의 1%는 1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원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1%라도 꾸준히 안정적으로 벌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원금은 절대 중요하지 않고요. 오로지 이 실력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실력만 갖추면요. 돈은 금방 법니다. 진짜. 원금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원금을 키우는 것보다도 1% 버는 기술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큰 돈으로 하면 실패하기 쉬우니까 처음에는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시작하셔가지고 나만의 1% 나만의 1% 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신 다음에 1%를 내가 확실히 볼 수 있다. 내가 해보니까 80%는 내가 돼. 하면 그때부터 원금을 늘리셔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작가님이 권하고 싶은 원금의 시작 액수. 처음에는 완전 초보라면 물론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내가 중수다. 그럴 수도 있는데 처음에 완전 초보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뤄도 부담 없는 20만 원이나 30만 원이나 조금씩. 왜냐하면 내가 이 30만 원 가지고 주가 하나 한 주에 5천 원짜리라든지 아니면 만 원이든지 이런 주식을 조금씩 조금씩 해보세요. 처음에는 경험해보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만약에 유튜브를 처음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제가 당장에 엄청난 장비를 갖고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처음에 일단은 해보면서 부딪히면서 아 유튜브가 이런 거네. 배워가고 그리고 구독자 조금 쌓이고 저도 내공이 생기면 그때 장비를 갖춰가는 거지 처음부터 막 천만 원짜리 카메라를 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 굳이 주식이나 유튜브를 떠나서 모든 게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가볍게 하면서 실력을 쌓아가면서 갖춰가야 되는 거죠. 20만 원 정도로 시작을 해봐라. 소액으로 시작하시면서 이뤄도 부담 없이 다만 중요한 거는 포기하지 마시라. 알겠습니다. 작가님은 그래도 단타 투자에서 어느 성과를 내신 거잖아요. 이미 많은 분들이 단타 투자를 하시는 분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들 중에서 많은 분이 하면 실패할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다른 사람들이 가르쳐준 것만 전격적으로 믿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법은요. 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녹아있는 거거든요. 어디에서 딱 사라고 얘기를 해줘도 제가 만약에 PD님한테 PD님 내일부터 여기서 주식 사세요라고 해도 당장 돌볼 수 있는 확률은 적습니다. 그거는 제가 갖고 있는 그 외의 요소들도 같이 있고 또 제가 갖고 있는 경험이 녹아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성공하는 거지만 일반인들은 당장에 돈 벌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런 식으로 돈 벌면 주식이 너무 쉽잖아요. 힘들게 일할 사람 아무도 없죠. 주식 배워서 그냥 천만 원, 이천만 원 투자해서 배워가지고 당장 내일부터 주식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만 듣고서 한두 번 하다가 안 되니까 돈 날렸네. 속았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 한두 가지 기법이라도 그걸 꾸준히 연구하고 가다듬어가지고 이게 왜 안 됐을까? 이 사람은 됐는데 나는 왜 안 됐지? 뭐가 문제일까? 그걸 계속 연구하시면서 개선시켜 나가셔야 됩니다. 이 과정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 생각 안 하고 한두 번 해보다가 안 되면 아니네. 속았네. 그러면서 또 다른 기법을 찾아다닌다는 거죠. 그런 과정들 최소 1년 이상 경험을 쌓아야 되는 말씀이시죠? 제가 보기에는 최소 6개월 정도만 되고 최근에 다른 분들 얘기를 해보니까 1년 5개월 만인데도 벌써 수익을 굉장히 한 달에 50%씩 수익 내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노력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오늘 단타에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구독자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단호하게 이 말씀 하나 꼭 정말 드리겠습니다. 공부 안 할 거면 주식하지 마시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오늘 계속 말씀드린 포인트는 그거죠. 공부하시고 노력해야 된다. 공부하시고 투자하셔야 되지 공부 안 하고 옆에서 친구가 얘기해준 정보 아니면 지인 얘기만 듣고 투자하실 거라면 주식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얘기들로 인해서 돈 벌 확률은 굉장히 적고요. 설령 한두 번 버실지라도 결국에 그 돈은 시장에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들은 얘기는요. 결국에 언젠가는 또 실패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두 번 벌지라도 결국에는 시장에 반납하게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 시간에 시간을 투자하셔서 공부하시기를 제가 강력하게 요청을 드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공부하시기 싫으면 공부하시기 싫으면 주식 안 하시고 다른 쪽을 공부하시기를 제가 강력하게 건의드리겠습니다. 공부해서 번 돈만이 진짜 내가 번 돈이 그럼요. 그게 실력입니다.